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매력적인 우리 김대현씨 기장읍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기장군 홍보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예 기장은 미역과 다시마가 상당히 유명하며 멸치축제, 해변가요제, 그리고 불고기축제가 있는 기장으로 많이들 놀러오세요 기장군 홍보를 확실히 하셨어요 이번 방송 보시고 기장군으로 많이 놀러오실 것 같은데요? 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장군 홍보를 열심히 하신 김대현씨의 번호표들입니다 번호표가 하나 남았네요 치읍 알맞은 시절 이것 지난 옷은 옷장에 넣어두었다 철 철 정답입니다 철도 철도 있습니다 지하철 있습니다 철봉소 철봉소 있습니다 제철소 네, 휴가철 네, 휴가철도 있습니다 이렇게 김대현씨 모두 맞추셨는데요 김대현씨 현재 점수는 300점입니다 네, 이렇게 1단계 문제 모두 풀어본 결과 정은미씨 0점 김은하씨 150점 박진선씨 50점 한진택씨 100점 김대현씨 300점입니다 한진택씨 100점 김대현씨 300점입니다 달구리 달구리 네, 정은미씨 200점에 도전합니다 우지 김대현씨 150점에 도전합니다 영각 눈물바다 눈물바다 다섯 분의 쓰신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울음 울음 우유 특히 한개 엉롱 박진선씨 엉롱이 나왔습니다 생각이 너무 안 나서 눈물바다를 보니까 지금 제 기분이 엉엉 울 것 같아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울음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도음말 달구리는 이른 새벽에 달기 울 때를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달구리에서 울음을 떠올릴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도음말 우지 울보와 같은 말입니다 걸핏하면 우는 아이를 이르는 말이었고요 영각은 소가 길게 우는 소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울음입니다 계속해서 2단계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시옷 니은 기역 삼음절 단어입니다 더운 가리 박진선씨 한진택씨 200점에 도전합니다 한줄기 나머지 세 분 모두 150점에 도전합니다 다섯 분이 어떤 답을 쓰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모두가 똑같이 소나기를 적어 주셨네요 한진택씨 도운 가리 도음말 듣고 바로 소나기가 떠오르셨나요? 도운 가리의 뜻은 잘 모르겠는데 철이 철이니만큼 소나기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아 출제자의 의도가 요새 날씨랑 딱 어울리게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 도음말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도음말 이 것, 밥 억수 자, 이거 소나입니다